전자통신 직렬과 관련한 기술직 근무원 강좌를 맡고 있는 장남연 교수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기술직 근무원 강좌와 관련해서 전자직 그리고 통신직 직렬에 대한 전공 교과목과 출제 분야 그리고 앞으로의 출제 경향 그리고 향후 강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직 전공 교과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전자공학과 전자회로 두 개의 전공 교과목을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 먼저 전자공학은 매우 강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는 분야로서 먼저 전자기학이나 해로 이런 전자회로 자동재와 같은 이런 몇 분야를 특정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시험에 군문 시험에 자주 등장했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자기학 파트를 먼저 확인해 보면 이 분야는 정전현상 및 자기현상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사실 그 군무원 시험에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 구급 국무원 기술직 국무원이나 혹은 전자기사나 전자산업기사에는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 군무원 시험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앞으로 향후 전자기학 파트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출제빈도가 매우 높은 분야 중 한 분야가 바로 이 해로이론인데요. 이 해로이론 부분은 기본 해로이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RLC라고 불리워지는 수동소자를 이용한 기본 해로이론 즉 각각의 소자들의 특성에 대한 신호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다루고 이런 기본적인 해로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복잡한 해로를 해석하거나 혹은 어떤 단자망의 해로를 해석 그 다음에 RLC 소자를 이용한 가도응답 특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가도해석 등등이 실제 군문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꼭 언급하고 짚고 넘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공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전자해로 파트는 많은 직률 부분에서 공통의 과목이 전자공학인데 그 전자공학 중에서 대다수의 내용을 차지하는 분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해로 파트를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의 내용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반도체 이론, 그 다음에 전원해로, 증폭발진해로, 펄스해로, 논리해로, 변복적통신해로 등등등이 다양한 파트의 해로들이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동제어 파트인데요. 자동제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군무원 시험에서는 전자기학과 마찬가지로 크게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동제어가 군무원 시험에 놓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군무원의 지원자들이 많고 그리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동제어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실제 해로이론과 전자해로 부분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전기자기학 부분이나 자동제어 부분은 최근에 등장하고 앞으로 아마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지기의 경우는 전자공학과 전자해로 두 과목을 아마 시험을 치게 될 건데요. 전자해로는 앞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지역적인 문제가 전자해로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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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